백현이네 목걸이 선생님에 같이 가는데 어...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백현이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노래가 너무 늘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연습생 때 영상을 한 번 너무 신부장하고 다 썼거든요 대기 좀 하는 거 같아요 네? 연습생 때 형이세요 공개하지 말아요 아니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때 멋있으니까 그땐 분명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잘했지만 지금은 너무 늘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애들이 노력하고 있다